안녕하세요 루프스테이션을 연출한 정지환입니다 지환지환이라는 이름으로 음악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17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와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화이팅! 제가 연출한 루프스테이션은 버스정류장에서 만난 두 사람이 음악을 겨루는 내용입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반복되는 경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출한 루프스테이션을 연출한 루프스테이션을 연출하여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루프스테이션을 연출한 루프스테이션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